여정연의 한국관광 세계선통무엘시범 국회에서 개최된 세계선통무엘시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. 충청북도와 유네스코 국제무엘센터가 주관하여 먼저 이시종지사가 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브라질 전통무엘 까뽀에이아 팀이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리핀 경찰무수 아 무술 아르니스팀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태국의 무에타이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노래 다음은 신라똥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전통무술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전통무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의 전통무술 시범을 보셨는데요 한국관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